10.1.5 귀환은 다수의 사극적인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타일리오 대표스타로 위상을 떨쳤으며 나라사라의 소설을 수렴하여 많은 이들의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 사극을 대표하는 스타로 선정합니다. 2013년 10월 13일 한국민속촌 대표이사 김상현입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감사합니다.